자, 시작! 트렁크 좀 놀아주시겠어요? 트렁크 트렁크 꾹 꾹 트렁크 트렁크가 꼭 눌러 아 아 어이 개판으로 문제 못해 이거 못해 아 아 아 요 찢아 아 트렁크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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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직도 짐이 많이 남았는데... 아직 냉장고도 못 들어갔는데... 아직 냉장고도 못 들어갔는데... 근데 무거운 것들은 일단... 끝나긴 한 것 같은데... 안 될 수도 있던데... 왜 이렇게... 잘 못 들어갔어? 어... 걸려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행히 못 챙기겠다고? 덩치 1개 남았다 얘는 안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안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아 얘는 2개 있잖아? 안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사람을 한 명 태우고 가야 돼서 자리가 부족한 것 같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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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developers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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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 침칫을 구워줄게요 심지어 우리 옷이랑 이용하면 아직 안 났어 여주가 다른 집에서 써? 아니야 그 둘이서 캠핑 갈 때는 뒤에 다 쓸 수 있어서 그리고 캠핑크 두 개 먹었어 나머지 먹기로 잘라줄게요 등장고를 넣어야지 우리 약수정도 한 Bongbosu 딱 맞etu기 어떻게든 되는 구만 나그러면 뚱뚱, 뚱뚱, 날카로라도 뚱뚱, 뚱뚱, 뚱뚱 뚱뚱 이라는 구만 뚱뚱이 되는 구만 너무 귀여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귀여워 가져가지 말까? 그거 안 가져갈까? 저 화를 떼네 저한테는 가져가야 돼 얘도 실어야 돼 안 다쳐 어디서 걸렸어? 아 지랍부 다쳐 다쳐 다쳐? 여기 여기 사이사이에 이런거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 들어간다 아 안 들어가네 내리넣어야 되나 보다 여기 다 들어간다 쑤도 페일이네 여기에 틈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걸 집어넣으면 되겠다 웅글이 많아 거기가 비었어 그럼 저런... 석탄? 석탄이 아니라 뭐야 저거 굿 여기 앉아있는거 어딘가? 여기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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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같은데? 다 얘같은데 여기여기 가자 어디래? 들어가시봐 다시 참부터 할까? 다시 참부터 할까? 그런 동글동글한거 아예 아까 거기 사이사이 넣어버릴거 같나? 지금 얘의 그런거 이런거 이런거는 아 됐다 아 됐다 얘네만 씨르면 되네 얘네만 씨르면 되네 어 안 가져갈거야 어 근데 얘를 여기 대부분이 이만큼이 되었는데 엄청 넓어 다시 뺄 수가 없잖아 여기 옷이랑 벽짜리야 그건 내 자리에요 늘 하는것처럼 내 자리 가져갔네 거기 주시러 자기 뒷좌석 안보이겠다 눈이랑 원래 안보이네 아 여기다가 넣었다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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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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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영 화낸다고 숨 막혀 내 자리 앞에 놓을까? 어 비 온다 여기 뱉다 요거 하루 되세우자고 이거 어차피 잠깐 뺐다가 여기 뱉잖아 어차피 이거 뺄거잖아 이따가 여기 오돌리쯤 해 어 여기 앞에서 봐 자기야 기념사는 찍어 주자 의욕을 잃었다 아 근데 반갑고 있어 맞춰 안녕 아니야 둘이 갈때면 여유롭게 갈 수 있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스박스에 있던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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